뚜리, 고마워! 물 뽀뽀뽀 친구 뽀뽀뽀 친구들 안녕 어? 뭐지? 배? 음... 전화기? 여보세요? 보석 상자? 다은이 느리, 난 다은이의 낡은 실내화야 난 아직 다은이랑 더 오래 있고 싶은데 자꾸 낡아져서 아무래도 버려질 것 같아 음, 저런 난 다은이랑 오래오래 같이 있고 싶어 다은이랑 오랫동안 같이 있으려면 이렇게 더러운 채로 있을 순 없을 것 같아 맞아, 맞아 느리, 난 다은이가 나를 보고 웃을 수 있게 환한 미소를 가진 실내화가 되고 싶어 느리, 나는 반짝반짝 빛이 나서 다은이가 자랑스러워하는 실내화가 되고 싶어 우리의 꿈을 이뤄줘, 느리 아, 다은이랑 계속 같이... 우리의 꿈이 아, 그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무지개 색깔 부직포가 자르르 하나씩 하나씩 그림을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잘라보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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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로로롱. 와, 무지개 꽃이 되었어. 뿅, 뿅, 뿅. 미소를 그려주고 신뢰화에 착. 무지개 밴드까지 붙여주면. 미소 짓는 신뢰화가 되었지. 반짝반짝 보석들이 쫙. 뿅, 뿅. 예쁘지? 이렇게, 이렇게 꼼꼼히 붙여주고. 물건까지 달아주면. 우와, 반짝반짝 참 예쁘지. 우와, 나 정말 새 것처럼 변했어. 진짜. 나는 반짝반짝 빛도 나. 누리, 고마워. 내 신뢰화가 어디 갔지? 어, 다은이가 찾나봐. 누리, 우리 이제 다은이한테 가볼게. 응, 그래. 우와, 내 신뢰화가 너무 멋진데? 신뢰화야, 오래오래 같이 있자. 우리, 우리 토리. 지금 뭐하는 시간? 구독, 좋아요, 누르는 시간. 야호!